안녕하세요 미스토입니다. 지금 아이오 모헤레스, 여인의 아일랜드라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호텔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여행 패키지는 아일랜드에 가서 거기 가서 날씨가 허락되면 스노컬링도 탈 것 같아요. 오늘 스케줄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서 약간 흥분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슬람 모헤레스를 가려고 선착장에 왔어요. 지금 배를 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많은 배들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조그만 프라이빗 보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회사 네임이 나와있구요. 저기 사람들이 있죠. 호텔 탔어요. 자리가 꽉 차가지고 지금 맨 끝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 한 3, 40분 아일랜드까지 간다니까 한번 가보죠. 근데 가기 전에 지금 스노컬링하고 그 다음에 스위밍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세이프티 롤스. 이건 릴락싱 넷. 릴락싱 넷. 릴락싱. 이게 트램폴린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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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락싱 넷. 릴락싱 넷. 저 아일랜드가 바로 이슬아 모헤레스 라는 아일랜드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섬에 북쪽으로 가서 다시 스노컬링을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트램폴린이예요. 아일랜드가 상당히 길죠. 아일랜드가 상당히 길어요. 그 아일랜드가 아주 가까이서 보이고 있죠. 저기 다운타운인 것 같습니다. 트램폴린이예요. 트램폴린이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 골프카트를 렌트할 필요가 없고 그냥 걸으라고 2시간 반을 지낼 거거든요 저는 골프카를 렌트하지 않고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슬라 모헤레스라고 해서 순녀들의 섬이라는 뜻이죠 스페니쉬로 거기를 왔습니다 와가지고 걷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온 것이 이쪽 그쵸 우리가 못에서 내린 반대쪽의 아일런에 와서 슬라 모헤레스라고 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라인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뒤쪽에서 제가 그 사인판 뒤쪽에서 보는 거고요 사람들이 쭉 주로 서있죠 사진 찍기 위해서 저도 한번 가서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다 앞에 이렇게 시맨보드로 브릭으로 이렇게 싸놨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쭉 저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 저 끝에는 그냥 사람들이 저 바닷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쪽으로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닷가인데 물이 너무 깨끗하네요 진짜 진짜 깨끗합니다 와 깨끗해요 햇병왕 바다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비츠가에 왔어요 와 노스 비치죠 북쪽에 있는 아일런드에 북쪽에 있는 비츠가에요 다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고요 와 와 모래는 역시 하얀 모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색깔이 아주 기가 막히게 예뻐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옆에 있는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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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아주 좋습니다. 물은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아주 좋습니다. 비 talks 이는 내가 puedo 많이 들었다고 하네요 저 건너편에 있는 호텔이 바로 이라는 아일런드라고 하면서 저 건너편에 있는 호텔이 바로 트리 라는 이유라고 하면서 이슬람 모헤레스에서 다리, 다리로 저렇게 연결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 수심이 하도 얕아서 굉장히 얕아서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저쪽 건너편 조그만 아일랜드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리가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게 그 저기 프라이빗 아일랜드로 지나가는 지금 다리에요 저 경비원도 있죠? 차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모헤레스 구경을 마치고 이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이 한 5시간 넘어가고 있네요 이제 밭을 올려라 올리죠? 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빨을 다 올렸습니다 지금 이빨을 다 올렸습니다 지금 이슬람 모헤레스 안녕 저 뒤로 옆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 아일랜드를 두고 이제 떠나고 있죠. 그는 여행을 해보니까 귀엽게 들어와. 뭐지, 뭐지, 비가,는, 그러면 결국 나를 둘다. 그래도 나를 넓어us니까. 산거로운 산건얼다. 산거로운 산거로운 산거라? 저거 맞네. 저거 불렀어. 이거 산거로운 산거로운 산거라. 산거로운 산거라. 와 여기 그 배가 물에 빠져있는 그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마이갓 독수이고 난리가 났네 여기 오마이갓 큰 시비였던 것 같은데 architects 다시 말해봐요 그리고 배송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same person who brought you is going to look for you back if you don't remember them, they remember you if you sell your hotel, it will be easy to find them double check your belongs, whatever you forget on the road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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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